성냠 역시 좀 다양한 선수들의 득점이 필요한 밀리치. 너무나 부상자가 많습니다. 박용주 선수들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고. 동시에... 써드킨 세 번째 유니폼을 오늘 2포 출전을 합니다. 되게 번쩍번쩍하네요. 홀로그램에 숫자가 생겨져 있는 그런 유니폼이군요. 힙 스폰서의 브랜드 데이를 맞아서 굉장히 스페셜한 유니폼을 입고 뛰는데 선수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스페셜한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섰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스페셜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지 시켜봐야겠다. 홀로그램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라마스와 라마스가 잘 연결했어요. 정확하게 연결. 수비 한 명을 따돌리던 세진야. 오른쪽이 들어간 첫 번째. 세진야. 직접 승리합니다. 수명왕이 막았습니다. 라마스. 세진야에게 바로 흘려주고 이내 패스. 세진야. 세진야. 세진야의 왕이 돌아왔습니다. 세진야가 드디어 돌아갔습니다. 세진야 선수가 최근에 수비스들에게 권재를 받으면서 본인이 깊은 위치로 들어가기보다는 낮은 위치로 내려와서 연예여공 여유까지. 여유까지 있었어요. 대피가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세진야. 두 번이 슛. 으아아아아아.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야. 정승원선 지금 따라갔는데. 좀 높았나요? 이야. 힘 제대로 실렸습니다. 이야. 너무 빨라서 카메라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안경기 벗어. 안경기 벗어. 안경기 벗어. 안경기 벗어. 이겼습니다. 안경기 벗어. 도대체 안경기 벗어. 아아아아악. 세진야 멈추고. 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구속놀아내리구선요. 임팩트하지 않습니다. 돕니다. 민리체 직접 슛. 우와. 베뻔 한 번 네. 멘발룸. 슛. 속도로 맞았어요. 굉장히 한 템포 빠른 슈팅. 아 너무 좋았습니다. 최영훈 골프가 따라가기 힘든 타이밍이었는데 좋은 선방이에요. 마사곤입니다. 이 스칸데로프의 작점이 이런 거고요. 마사곤의 헤더. 에드다 정치인. 여기서 잘리면 위험해요 정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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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을. 정치인입니다. 데뷔 6년 만에 정치인 선수가 골을 터뜨립니다. Q리그 통산 자기는 첫 번째 득점. 6년의 한을 푸는 정치인. 이렇게 치렀던 승부. 정치인. 바로 훈연구. 이낙연구.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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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골을. 데뷔 골을 만드는 정치인입니다. 데뷔 6년 만에. 경제작예 increases. 바로 진행해요. Sand. 정치인. ildok ninety instructions. których 눈이 bill이 들어가 Sitting 1번 더 showed. äss v4를 받는 시를zi bye!